북한이 오늘 또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사흘만으로 올해 들어 27번째 풍선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보본부는 오늘 0시쯤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